전주예술중고가 내일 정상 등교를 예고했지만 등교를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. 전주예술고재단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수도와 전기, 상하수도시설에 연결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가 지연돼 당초 내일 등교 일정을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재단은 개교 당시 소유주에게 진입로 부지의 사용 승낙을 받았지만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분쟁이 시작됐다며 처음부터 무단점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